믹스맛 퀴즈에서 줄 간식은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핫 핫하게 매운 불닭 소스와 국민 간식 핫도그가 만났다 매운맛 핫도그! 와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선배의 자격으로 꼴찌 빼고 모든 팀에게 자 꼴찌는 안 하겠지 자 꼴찌는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? 꼴찌는 안 하면 되는 거죠? 그렇죠? 자 믹스맛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 너의 고민이 자 정답은? 살랑살랑 살랑! 둘! 그거라 내가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음악 주세요 걱정하지 마 너의 고민이 먼지 이미 먼지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아무 일 없어 지난 사랑과 추억도 없었어 죽도록 너만 사랑 하는 데 왜 날 믿지 못하니 나는 나는 죽을까 자 희철이가 빨랐지 정답은? 찰랑찰랑 섹시한 남자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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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데 왜 날 믿지 못하니 난 죽을 때까지 너로 하난뿐 뿐야 아니않아 죽을 다 해도 너로 내 뱅이 지내로 섹시한 남자